네, 여러분 꿈 잘 꾸고 계시나요? 사실 꿈이라고 하면 너무 거쳐 나은 것 같아서 저는 그 어떠한 가슴 뛰는 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뛰는, 설레는 일, 우리 도넛 캠프랑 함께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이뤄가고 있거든요. 그럼 끝까지 홈페이팅하세요. 안녕하세요. CJ 나누드단에서 문화권직위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전창훈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펼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들이 열정들이 충분히 여러분들 활동하는 것들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느껴져 있다는 것을 깊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미뤄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누구보다 본인들의 각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면서 남은 이럴 때까지 우리 활동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부문 리더 김지인훈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모두가 같이 힘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소설 한남 파인다이닝에서 오도난식을 선보이고 있는 엄태철 셰프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CJ도원스캠프 임직원 멘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같은 멘티들처럼 같은 시기를 갖고 왔고 제가 줄 수 있는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참여를 못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멘티들 역시 제일 힘든 시기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중간 해완구 보면 정말 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파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저도 역시 옆에서 많은 도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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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